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369, 369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도전자들의 종목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계좌의 승부처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결 규칙부터 확인해보시죠. 네, 도전자들은 자신 있는 369%의 수익률 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당일 공략할 기업과 매수과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브리핑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할 시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1위래도 주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수익률 1위의 도전자를 뽑게 되는 만큼 기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달려나가고 있을지 수익률도 확인해볼게요. 어제 김용화 도전자는 하루에 2.3% 수익을 냈는데요. 사우디 주택보장관의 방안수에 주로 까뮤 ENC에 편입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도 확인해보시죠. 신강선 매니저가 이번 달 7번의 목표가 터치로 1위고요. 2위 자리에는 여전히 이창호 최연덕 도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순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1위를 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창원 매니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EV 첨단 소재로 2% 수익을 챙겼는데요. 오늘 제공약해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은 현재까지 1,175원에서 다시 재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리튬, 수산 리튬 쪽은 테마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목요일날 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12월 1일인데요. 바로 테슬라에서 세미트럭 공식 출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 편입해볼게요. 현재가 17,500원이고요. 센트럴 모텍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트럭, 화물차의 혁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미트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출구를 시작으로 이쪽도 시장을 완전히 판정할 거로 봅니다. 우리가 화물차 기사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기름값이죠. 그런데 이건 전기화, 전동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미트럭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기가 팩토리에 같이 들어가는 종목이고 컨트롤 암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가장 테슬라에 밀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센트럴 모텍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공식 출구식 예고에 따라서 테슬라 대표 관련 주인 센트럴 모텍에 편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 2위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상신 EDP를 매수해서 플러스권 수익 기록했는데요. 리뷰해보겠습니다. 상신 EDP, 어제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어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2만 원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의 게임 체인제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 SDI가 아직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긍정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신 EDP는 2만 원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도 6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2만 원까지 매수 가능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해야 할지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바로 좀 공략을 해볼 건데요. 현재가 3,045원에 바로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인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대로템에 알루미늄 차치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어떤 철도 계약에 있어서 무언가 수수가 나온다면 알루코가 좀 급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오늘 방한을 하죠. 아마 어제 도착을 했을 거고 오늘 원인은 국토부 장관하고 만나서 또 어떤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 빈살망이 왔을 때 많은 양의학술을 좀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철도부터 해서 어떤 많은 부분을 지금 MOU만 체결해놨기 때문에 MOU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주라든가 어떤 계약으로 좀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철도, 화학, 수소, 건설 이쪽 분에 MOU가 체결돼 있지만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철도 쪽이거든요. 철도에서 일단 현대로템이 네옴 시티 빨 고속철, 메트로 전기기관차 사업 후보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우드가 이제 우리와 어떤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대로템이 들어가는 건데 그 현대로템에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 계약한 회사가 바로 알로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는 좀 알로콜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군의 1등 알루미늄 소재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펀토메털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알로코는 일단 오늘은 제가 단기 목표 3%입니다만 좀 약간 중기적으로는 3,400원까지는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네옴 시티인데요. 현대로템에 알루미늄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알로코에 편입했습니다. 이어서 4위인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M 골드의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짱에서 까뮤 E&C로 든든한 수익을 냈고 핑고도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리뷰해 볼게요. 일단 까뮤 E&C 좀 말씀드리면 어제 사실 2,000원을 좀 넘겼으면 딱 저항라인 때인데 아마 오늘 좀 슈팅이 나왔을 텐데 한참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바닷건 라인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1,900원 이하에서는 신규면서도 강한 종목이니까 수잉 관점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 매수 전략도 가능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핑거인데 핑거가 지금 어제도 장중에 무려 13%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사실 또 한 번 급등세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어제도 한 번 신규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은 숨겨진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 바닷변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에 한 종목씩은 꼭 편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요. 저희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요. 이 핑거를 이을 수 있는 오늘 종목도 갖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메타버스 쪽에서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역시나 핑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타버스 숨겨진 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까지 바로 한 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13,150원이고요. 오피시스라는 종목 현재까지 바로 한 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109080이나 109080 오피시스라는 종목을 현재까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가 봤으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에서의 신사업 부분들을 좀 이제 사업 부분들을 발표가 있는데 이 삼성과 대기업들의 로봇이나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 굉장히 크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핵심 기술 디지털 광링크 개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시스가 보유한 디지털 광링크가 메타버스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또 유력한 그런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다음 주까지 한 번 본다고 한다면 크게 좀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하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리에 현재 좀 첫산 자리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이제 막 60일 선거 저항량을 다 돌파한 자리에서 이제 막 저항량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담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만 본다고 한 번 6% 제가 목표를 했지만은 다음 주까지 본다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충분히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환 매니저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옵티시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위 신광선 매니저 바로 연결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했던 하잉크 코리아가 누적으로 20%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어제 소개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다시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자리 이 시간에서 하잉크 코리아를 신규 매수를 다시 한 번 사인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당일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급락 나오고 있죠.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제가 월드컵 찐 수혜주로 발굴한 종목이었고 토트넘 아스퍼 손흥민 소속팀의 IP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뭐 어제 아깝게 한국대 가나전에서 가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배를 했죠. 16강 진출에 좀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상태가 포르투갈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개방송 어제 장 끝나고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설을 분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가나를 이겨야지만 이 종목이 한 번 더 튈 수 있다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히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죠. 신규 매수 의견은 다시 공개방송에서는 좀 자제를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패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망말물이 출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당연히 보류죠. 왜냐하면 다음 팀이 또 포르투갈이 강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서 하이크코리아 그래도 이틀 만에 2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인 전일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12월 15일날 변이 위안 및 유방안 관련된 FDA 관련된 12월, 10월 사전 미팅이 나와 잡혀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서 쇼커버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인데 시조 5천원짜리거든요. 저는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빠질 때마다 그래도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12월 15일까지는 조금은 3,800원 내외에서는 계속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에 도전하는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세요. 네. 레몬 레인이 대장으로 우뚝 서서요. OTT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또 후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2,950원에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22-780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퍼스 코리아, 제2의 레몬 레인이 될지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화 배급 자막 감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최고치를 달성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빠졌어요. 레몬 레인이 빠졌고 어제. 그런데 이 회사가 국산 콘텐츠죠. 드라마 예능 웹툰에 대해서 일본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일본 판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근 이틀 전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레몬 레인 같은 1등 종목이 좀 눌리면 2등, 3등 주들이 1등을 치고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OTT 한안영을 해제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목표 단일 수익률을 플러스 3%를 제시하지만 레몬 레인을 제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최종 목표 타겟은 3,500원까지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좋은 논리목 나오고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도전자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섹터에서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시간에만 소개되는 종목들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